안녕하세요 오설록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성격심리학 특별병 그 첫번째 제가 혈액형과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엄효과를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반엄효과 혈액형 이야기 우리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혈액형은 어떤가요? 그리고 그 혈액형에 해당하는 성격은 또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LBC 방송국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혈액형을 기반으로 해서 성격을 맞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반엄효과와 콜드리딩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아마도 80%의 적중률을 보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반엄은 미국에서 활동했었던 19세기 서커스 단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반엄효과 반엄효과 하니 심리학자로 알고 있으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가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미드 멘탈리스트에서 나오는 패트릭 제인처럼 심리게임을 주로 수행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고요? 광람객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무대로 초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추는 일종의 스누핑을 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자원에서 무대에 올랐죠 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진짜 비범했거든요 사실 반엄이 한 것은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시의적절한 애매모호한 표현 즉 일종의 콜드리딩을 한 것이죠 때론 인간의 관념은 자기 중심에 집중하곤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호한 표현을 들을 경우에는 그것이 나의 일처럼, 나의 마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를 보고 공감하게 되거나 하품하다, 하품하다 라는 글귀만 보고도 실제로 하품하는 등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바로 그러한 공감 능력이 자신에 대한 인정으로 나아가서 반엄이 청중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소심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논리적이고 때로는 합리적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성품인 것이죠 하지만 반엄 효과만으로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고요? 음,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 혈액형이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일종의 낙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지속적인 그 사람에 대한 낙인과 단정이 실제로 그 사람을 그런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더욱 맞아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죠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봤지만 인간의 성격은 순간 생겨나는 것이 아닌 참으로 복잡한 존재였어요 혈액형만으로 구분되어질 수 없죠 그럼 오늘도 주변을 잘 관찰하시면서 여러분이 반엄이 한번 돼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도 많은 성격 유형들을 직접 구경해보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